이제 저의 스킨 퓨처 시크릿을 알려드릴게요 그 비밀은 이 아이오페름 안에 있어요 여기는 제 피부 고민과 얼굴 크기에 맞춘 나만의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공간이에요 이게 바로 한소희 마스크죠 피부 고민에 맞는 솔루션에 제가 원하는 제형까지 선택해서 맞춤 세럼을 만들 거예요 저한테 꼭 맞는 세럼이 완성됐어요 신기하죠? 2주 전에 미리 유전자 분석 키트를 보내놨어요 와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네요 타고난 피부를 분석해서 미래의 피부를 위한 솔루션을 하는 게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피부 맞춤 연구소 아이오페렙에 와야 하는 이유죠 체인지 유얼 스킨 퓨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оп chairman q q q n 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